보기 전의 새우 안녕 천국 오잉 어올리니 또 오실까봐 avoided 오잉 야 너 이쁜 옷 너무 많다 나? 어 나 좀 하나만 주면 안 돼? 아 나 진짜 그런 옷 같은 거 사고 싶다 뭔가 네가 입은 바지 뭔가 이뻐 내가 입고 싶어 진짜 때리고 싶게 만들지마 너 오늘 양말도 이쁘다 그치? 양말도 이쁘다 여기서 팔을 크게 돌리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있는데? 응 반대방향으로도 돌리고 크게 돌려 더 크게 일단 만재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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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에 들어오고 계세요 양말 벗으라고 나 오늘 양말 이뻐서 좀 보여줘야 돼 응 나 이렇게 입이 맞잖아 우주 밸런스 무시하시는 거예요? 어 무시 우주 밸런스 비하 말은 우주 밸런스 무시 우주 밸런스 무시 우주 밸런스 무시 손 어깨에다 어깨 너비로 푹빠 잡고 엉덩이 내리고 엉덩이 살짝 내리고 엉덩이 살짝 내려오고 여기까지 마시고 내쉬고 후 열 개 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후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팔꿈치 언제 보버리셨어요? 다리 꼬고 작은 구멍에 손 놓고 큰 구멍에 넣어야 돼 작은 구멍에 넣어야죠 왜? 무릎 펴세요 무릎 펴세요 너도 안 폈잖아 난 폈어 안 폈어 내로남불이잖아 내쉬면서 배꼽 집어넣으면서 아래로 내려갈 거야 아래로 허리가 어떻게 붙었으면 마시면서 손 뻗고 오오오오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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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? 웃어 야 야 야 난 왜 이래 두둑둑 아시고 두둑 나갔다가 개 잘하지 정지 정지 끝까지 갔지 끝까지 가면 안 돼주 두둑 항상 푸는 거 아니야? 여기 다 내려 건배 내려놓으면 안 돼 그치 내쉬면서 후우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치 마시고 이마 들어 올려 어깨도 멀리 내쉬고 내쉬고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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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쉬면서 오른다리 뒤로 차세요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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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쉬어 안 쉬어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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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후우 후우 슈퍼맨 후우 후우 마시고 올라와서 사선에서 슈퍼맨 후우 더 올라오고 내쉬면서 후우 마시고 깍지 내쉬고 후우 후우 마사지마 하사지마 마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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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소원 하하 י 소원 으응 다 마시해 마시해 마시아 근데 아침도 안 먹고 그랬어. 아, 안 먹고, 안 먹고. 아이고, 몇 시에 나왔네? 아홉 시? 아홉 시? 아홉 시? 석으로 그게 뭐가 일특이야? 자기 거 다 자고 나왔네. 다리 붙이고, 다리를 무겁게 에너지. 아래로 이렇게? 다리에 에너지를 어떻게? 이렇게 쭉 보내라고 이렇게. 이렇게! 좋긴 해요. 아니, 아니. 기운이 있어. 다리에 기운이. 발에 걸고 발 마치. 솔직히 붙이고 발가락은 반대쪽으로 벌리세요. 이렇게? 네. 내 쉬면서 후오로. 무릎 다 펴고 마시면서 천천히 아래 허벅지 느끼면서 서클 물방울 모양 만들 거예요. 후 마시고 울리면서 들어 올리는 순간 팔도 아래로 쭉 허벅지 터치 이만 내리고 이만 내려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. 그렇지. 골관 중립까지 내려오고 마시고 준비 후 그렇지. 이거야. 공을 해야 되지. 잠깐만요. 세상을 안 달았어요. 응. 달아주세요. 발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? 달아야 되거든요. 너란색 떼줘요. 밑등부터 하나씩 내려왔으면 마시면서 꽁치 위로 호이 호이 떨어졌을 줄 알았어. 이게 세상에서 떨어져서 바쁜 거잖아. 너무 무서웠어. 어, 너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웠어. 와 선생님 성견 질환이 대단하세요 진짜 신이 한 수였다 이거 하면 괜찮다 진짜 야 이거 안 했으면 이제 뒤졌겠다 왼 다리 뻗고 오른 다리 뻗고 푸시야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배 더 힘줘 허리 꺾겠지 이거 이거 다 끝났어 이것만 하면 끝나 이거 스트레칭 할게 오른다 맨날에 쭉 뻗고 잘했다 잘했다 내쉬는 숨에 엉덩이 천장 시선 내 발가락 마시고 플랭크 내쉬면서 엉덩이 천장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천장 소원 아쉽다 나 이거 못해 잠깐 잠깐 또 마시고 나 너무 좋아 너무 좋는데 아니 드실래? 너 일부러 안 드세요 아니야 내가 수정 들여도 활동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오늘 걸려 나 스트레치하고 그래 무릎 아래 발 있어 형 여기 안 시원해? 어 시원해 그치? 어깨 뒤로 멀리 시원하지 여기? 네 체지방 지금 몇 프로를 했지? 몰라 앉아 봤어 여러분 운동 안에 또 이렇게 있는 거래요 운동해서 생긴 거 아니래요 겸손하려고 말하는 거지 그래도 믿고 앉아 있는 거 순진하네 나는 피자도 먹고 싶은데 피자 먹을래? 아니야 피자 먹어 왜냐면 나는 그럼 피자를 분며날 먹자 그럼 피자 먹을래? 응 피자 피자